이델리 편집국장, 이정우 국장의 시선 오늘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쪽 금리 인하 기대도 있었지만 구글, AI 신제품 발표하면서 이쪽 테마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테크들의 AI 경쟁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주추부터 말씀대로 오픈 AI 신제품 발표 행사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 하루 후에는 구글의 I.O라고 하는 연례 개발자 회의, 거기서 또 신제품이 발표됐죠. 그러면서 AI를 매개로 한, AI를 모멘텀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가 유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얼마나 AI 기술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연실히 보여주는 그런 두 개의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빠르게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느냐, 이것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구글 개발자 회의 말씀해 주신 건 하루 전에 오픈 회의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던 행사였는지 모르겠으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행사의 김을 빼기 위해서 하루 전에 급하게 행사 준비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말씀대로 책 GPT-4O라고 하는데요. 뒤에 소문자 O는 옴니라는 라틴어의 약자인데요. 옴니는 모든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옴니포턴트라고 하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O는 전지전능함, 다양함, 어떤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GPT-4, 기존에 가장 발전된 책 GPT-4가 버전을 전지전능한 형태, 다양한 어떤 성능을 가진 형태의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의미로 네이밍을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실제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한 7년, 8년 전에 나왔던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남자 주인공이 여성 AI와 사랑에 빠지는,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떤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시연 영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다들 보시면 텍스트는 물론이고요. 영상, 음성, 이미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AI가 다 받아들이고 답을 또 해내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해내는, 그것도 사람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자연어로, 실시간으로 저랑 앵커가 지금 대화하듯이 거의 지금 갭이 없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형태의 그런 어떤 AI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실제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일상적 대화를 막 나눕니다. 개발자랑 그러기도 하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책을 읽어주고요. 또 그냥 평이하게 책을 읽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로 읽어달라고 하면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 내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하기도 하고요. 실제 수학 문제를 카메라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찍어서 보여주면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해주고 그런 어떤 개인 과외 교사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응답하는 속도, 반응 속도가 거의 사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였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사실은 이 채치피티가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영어 인식은 굉장히 강했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된 4.0를 보면 비영어권 언어에 대한 인식도도 굉장히 크게 개선됐던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멀티모달, 다양한 리소스를 하나의 통합 모델 안에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AGI라고 요즘 얘기하는데요. AI를 매개로 한 인간, AI 휴먼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공개한 재미나이는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나요? 오픈 AI와 달리 구글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형태였다라는 건데요. 그나마도 구글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에 저는 가장 초점을 맞추고 행사를 지켜봤는데요. 구글로 역시 구글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를 탑재한 구글의 검색 서비스. 그래서 이름하여 AI 오버뷰 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아주 광범위한 형태의 검색을 한꺼번에 실행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그런 명령어를 한꺼번에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회사가 서대문역 근처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역 근처에서 내 친구랑 밥을 먹는데 초밥을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가진 예산은 3만 원밖에 없어. 3만 원 내에서 친구랑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높은 서대문역 근처에 초밥집을 찾아줘. 이렇게 물어보면 한꺼번에 인식하고 저희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조건이 6, 7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는 검색을 어떻게 했냐면 서대문역 초밥 이렇게 치고 거기서 평점을 또 하나씩 사람 눈으로 다 확인하고 메뉴판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복잡한 모든 명령어를 한꺼번에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다 인식해서 검색에 활용한다라는 거죠. 실제 저기서 개발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고장난 가전기기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여기 AI 오버오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네요. 그러면 가전제품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전제품 모델명과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을 보여주고요. 고장 수리센터가 어디에 가까운 데 있는지까지 답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고장난 가전기기만 찍어서 올려주면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검색엔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실제 외신들도 구글의 AI 오버비로 보고 난 다음에 첫 반응이 뭐였냐면 구글 검색엔진이 나온 25년 만에 나온 검색 부분의 최고의 혁신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검색 부분의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온 디바이스 AI 탑재가 가능한 소형 멀티모달 프로그램, 제미나의 1.5, 프레시, 나노, 프로 이런 다양한 멀티모달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씩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오픈 AI의 GPT-4O에 버금가는 개인 비서, 그래서 아스트라라는 프로젝트 명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트라를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자연어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비서 서비스까지도 동시에 내놨다는 거고요. 이 비서한테, 이 비서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으면 스마트폰에 대고 내 딸 아이의 수영 실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줘.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저희 딸 아이의 수영하는 모습, 사진, 동영상들을 다 시대순으로 나열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실력이 발전했어라는 모습을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도 저의 자연어 하나로 다 제어 가능하다. 완벽한 비서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 들고 굉장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로서는 그럼 이 사안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가 또 고민이 돼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시각에서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 AI와 구글이 시초를 다투면서 신제품을 발표할 정도로 빅테크 업체들 간에는 AI 전쟁이 진짜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모멘텀으로 한 주식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인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AI 서비스가 이제 우리의 삶 옆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비서 역할도 해주고 대화의 파트너도 돼주기도 하고 과외 교사가 돼주기도 하고. 그래서 AI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IT 서비스가 아니라 내 옆에 와 있는 그런 어떤 대중화의 길로 완벽하게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몇몇 빅테크 업체들이 좌우하는 AI가 아니고요. 그들의 AI, LLM이라든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 단에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구현해내느냐.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 파트너십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조그만 단말기 내에서 이런 파워풀한 연산과 추론을 해내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인프라 부분, 컴퓨팅 인프라 부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세 가지 생각을 가졌고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온 디바이스 AI가 궁극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 내에 AI가 탑재돼서 연산이 막 돌아가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칩이 반도체가 핵심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연산을 돌리면 열이 막 생기겠죠. 저희도 스마트폰 오래 쓰면 발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가 빨리 닿을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전력 효율성 제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미의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종목군들을 조금 더 선별해 볼까요?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컴퓨팅 파워죠. 그래서 AI 반도체를 좌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또는 구글. 구글도 이번에 IEO 행사에서는 TPU라고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구글까지 가세한 그런 TPU, GPU, NPU 간의 경쟁들이 치열하게 발생할 거고 결국 이런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AI 반도체는 연산을 돌리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추론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야 그 데이터를 꺼내와서 연산을 할 건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각광을 받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HBM이죠. 지금 국내 1, 2위 업체, 세계 1, 2위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는 HBM의 수혜를 많이 볼 거고요. 지금 삼성이 네이버와 손잡고 마하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HBM이 필요 없는 그런 AI 가속기 칩탭 개발도 지금 전 세계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야기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등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엊그제죠. 그러니까 13F라고 미국의 SEC가 유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지분 공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스탠리 드래큰밀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월가의 유명한 해치펀드 매니저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AI주가 약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어요. 이미 차익을 많이 실현했겠죠. 다만 대신에 어떤 종목을 샀냐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아스트라 네트워크 같은 데이터 센터와 케이블 연결하는 광섬유 관련 종목들을 많이 새로 담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반도체 칩, AI 칩하고 HBM뿐만이 아니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AI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로 굉장히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프라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국내에는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픈 AI가 아까 말씀드렸던 GPT-4.5를 발표하는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회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얼마 안 뛰었어요. 오히려 주가가 더 뛰었던 종목이 뭐냐. 애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왜 뛰었냐. 애플은 쉬리라는 개인 비서가 있죠. AI 비서가 있는데 쉬리 내에 강력한 AI를 탑재할 텐데 애플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사올 겁니다. 구글에서 사오느냐, 오픈 AI에서 사오느냐. 그래서 오픈 AI에 GPT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으로 GPT-4.5가 발표된 날 애플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결국은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업체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구현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AI 가전의 핵심적인 기술과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LG전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지금 조주한 LG전자 CEO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에 지금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미국에 가 계신데요. 거기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LG전자의 AI 가전이 7억 대 이상 보급돼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70억 명이 되고요. 그들이 사용한 시간이 7천억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정보가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됐을 거고 그 빅데이터는 AI와 탑재될 경우에 엄청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LG전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LG전자, 삼성전자, AI 가전 부분의 전 세계 최고 강자들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앞으로 AI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파트너십 대상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고요.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봅니다. 반면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인간의 일자리 대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이 시간에 솔트룩스 대표 모셔서 얘기했더니. 이경일 대표님 모셨나요? 도움을 주는 거다.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시사점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AI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불안감이 가지고 계시겠죠. 실제 말씀대로 GPT-4-5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콜센터는 다 사라지겠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실시간으로 시간차가 없는 답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완벽한 AI가 있다면. 콜센터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일자리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가 있습니다. 인도의 TCS라는 업체인데요. 거기 CEO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전 세계 콜센터는 모두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굉장한 위기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면 콜센터라든지 또 최근에 미래세 증권, 국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을 아예 AI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고요. 국내 로펌들을 찾아가 보시면 국내 주요 판례 분석들을 그동안 주니어 변호사들이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큰 로펌들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단 1분 만에 전 세계 판례를 다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해내는 좀 단순 작업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투자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훈 편집공자가 함께 AI 전반 또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